화학의 스페셜원 낭본입니다. 자, 이제 6월 목평 총평을 좀 해볼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? 이렇게 갈까? 처음에는 쉽다. 사실 처음에 문제들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, 얘들아. 근데 뒤로 가니? 역시 킬러문항들은 어렵더라. 이거는 쌤이 계속 얘기하잖아. 마지막 수능이야. 크게 판을 바꿀 수가 없어. 그냥 하던 대로 갈 거야. 어려운 문제 어렵고 앞에는 뭐 항상 있듯이 난이도 조절해서 근데 보니까 그래서 한 15번까지는 한 13번까지는 크게 우리를 위협할 문제가 없어. 근데 이제 14번에 가면 뭐 이게 바닥상태 원자에 대해서 원자가전자수와 홀전자수와 같은 거 하면서 약간 좀 주기와 홀전자, 원자가전자수를 생각해보는 거. 이거는 이제 생각해보면 풀 수 있고 15번에 가면 이게 나와. 탄소가 6개인 문제로. 그러니까 우리가 탄화수호 구조이성질체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냈고 그때 탄소가 5개 내에서 거의 놀았어. 근데 이번에는 그 15번은 아예 탄소가 6개짜리로만 갔어. 근데 쌤이 왜 C6H12, C6H10, C6H6, 벤젠 세 가지가 답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줬어. C6H8이 안 되는 건 아니야. 그리고 왜 그거 할 때 삼중결합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줬어. 정확하게 알아내야 된다고. 그래서 해설 강의를 꼭 숙지하도록 하고 16번에 가면 이온아에너지 E1과 E2를 가로 세로로 주는 문제가 있었어. 요거는 데이터를 갖다가 외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기가 바뀌는 데 있어서 갑의 대소에 대해 조금 감이 없을 수도 있으나 추론형으로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고 해설할 때 쌤이 실제 데이터도 적어서 보여줬어.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온아에너지 데이터 16번 정도는 좀 참고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. 왜냐하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E1, E2가 나오게 되면 추론으로 되겠지만 데이터가 익숙한 것도 나쁘지 않다. 오케이? 그 다음에 이제 17, 18, 19, 20 여전히 킬러 17번 같은 경우는 중화반응의 양적관계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. 맞지? 상대적으로는 쉬웠어. 18번 같은 경우는 탄화수소 연소 해서 연소반응식에서의 양적관계 이런 거 따지는 건데 좀 계산이 복잡했으나 할만했고 이제 19번, 20번을 킬러로 봤어야 되는데 19번 양적관계 근데 쌤이 늘 얘기하지만 반응할 때 몰수 차이도 양적관계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변한다. 그거 인지하고 뭐 찾아내면 한계 반응물 찾아내면 할 수 있는 문제였어. 이거는 쇼컷을 너희가 이해해야 돼. 그래서 19번도 해설강의 잘 봐보도록 하고 20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했어.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유형들이 쌤이 이제 골든타임 플러스 극난제에 극난제 가면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시켰었어. 사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마지막에 마지막 수능이잖아. 이 교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유평해서 보여준 거지. 그래서 4단원 반응의 양적관계는 좀 어려웠습니다. 복잡하고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. 파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. 해왔던 대로 열심히 기출 확실하게 소화하고 그 다음에 고컬 문제로 마지막까지 연습. 화원은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고득점의 길입니다. 쌤은 화원의 스페셜원 남궁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원의 스페셜원